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방식 그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욕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 교회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 아래 있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왔으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나인가 그리스도인가에 따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욕의 문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두 가지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도록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쓸 수 있고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릴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우리들의 죄에 정욕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욕은요 우리들의 죄는요 이 세상을 떠나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여러분 수도원에 가서 살아도 그 명예욕과 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정욕의 문제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들이 싸우고 이겨내야 되는 것의 문제예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조금 어렵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옛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망 받을 자들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한 뜻대로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들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 그거 일리를 설명할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우리들에게 비방을 해도 너희들 꾹꾹이 그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다 감사합니다